realize the term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르헨티나 고맙습니다 하와이 이유는요? 하와이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요?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꼭 다시 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유도 같이 말씀해주세요 싱가포르?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유도 같이 해주세요 여행지요? 저 제주도 가고 싶습니다 이유는 제주도 좀 이쁜 풍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싶어요 됐습니다 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세요 저는 뉴욕 가고 몰디브 몰디브는 신혼여행으로 갔다 왔는데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몰디브는 진짜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고 정인이 형 말처럼 몰디브 불러요 저를 그리고 뉴욕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살면서 그냥 아직 안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안 가본 게 아니고 못 가봤어요 꼭 가보세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어요 뉴욕 거북이 보고 막 올디브가서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섬 안에 돌아다니고 진짜 좋아요 거기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져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유 이유는 못 가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로망 네 로망 약간 미국 로망이 있어요 너무 많은데 뉴질랜드도 가고 싶고 호주도 가고 싶고 하와이도 가고 싶고 감도 가고 싶고 너무 많아요 대부분 약간 예쁜 휴양지 느낌 네 와이프랑 애기들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요 저 남극 어 이유가 있다면서 네 정현이 형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 진짜로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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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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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코로나 안 끝나나서 안 끝나도 갈 수 있는데 백신 맞아서 아 진짜로요 아 다 맞아 왜 나랑 없어요 왜 나랑 없어요 우승 여행 가고 싶다 우승 여행 하와이 사포로요. 겨울 1분. 저 괌도 다시 가보고 싶어요. 하와이 이름들이 있고. 미국 가고 싶어요. 이유가 있다면? 어. 미국이요? 어. 좋은 것 같아요. 플로리다도 가고 싶고. 좀. 코로나 끝나면 가고. 좀 쉬고 싶어요. 가서. 바다 근처에서 좀 쉬고 싶어요. 가고 싶은 여행이지? 하와이요 하와이. 신혼여행 같이 가고 싶어요. 진짜로? 나는. 저도 하와이요. 형곤이 형 신혼여행을 방해하러 갈게요. 니 결혼했어. 어디든 가고 싶은데. 어디든 가고 싶어요. 일단 어디든 가고 싶어요. 너무 덥다고 해서. 일단 코로나 끝나면 빨리. 전주년에 가야지. 나처럼. 전 따뜻한 날 가고 싶어요. 코로나 끝나면 가고 싶은 여행지. 어. 싱가포르. 이유가 있다. 저희 하이랑 엄마랑 처음으로 갔던 여행지. 크. 너무 좋았어요. 싱가포르 좋죠. 하지만 저는 제주도민. 제주도로 오세요. 원픽 있나요? 제주도로 오세요. 제주도의 원픽.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네. 가서 오는영 김밥 한 번 드셔보세요. 김밥 진짜 맛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해외 가고 싶어요. 네. 멀리. 멀리. 어디? 어. 가고 싶은 해외에 찍었다. 미국 가보고 싶어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미국 가봤어요. 유학 갔다 왔는데. 미국 가고 싶어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 네. 고고. 왜 여쭤봐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acebook. 두바이요. 그 중에서 있어요. 왜? 왜?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외에 가고 싶어요. 아직 두바이 한 번도 못 가다봐서 한 번 가고 싶어요. 원전하였다니던 옷 중에서 제일 좋았던 옷을? 어디서 가는 곳에 ir 아고 아냐고. 혹시 그 주소에 우리 vos 좋아할지? 서울. 서울이요 감사합니다 저 하와이 쇼핑하러 블랙스 저는 잉글랜드 왜요 왜? 감사합니다 갑시다 이유도 다시 말씀해주세요 미국이요 미국 어디요? 딸이랑 디즈니랜드 가기로 약속했다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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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이유가 있나요? 둘째가 거기 살고 여행하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 그냥 조용한데 가고싶어요 훨씬 나쁜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고 계신 공이 그 공이죠 코로나 끝나면 가고싶은 여행지 코로나 끝나면 가고싶은 여행지 여행은 다 가고싶긴 한데 일단 저는 바닷가 있는데로 가고싶어요 그냥 바다 보면서 커피 한잔하는 그런 소소한 여유를 좋아해가지고요 공을 크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가 민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가보고싶어요 네 간지가 제주도에 좋은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섬 전체를 갖다가 한 바퀴 돌면서 여행하고싶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행 못가서 진짜 비활동 기간에 항상 항상 여행 가거든요 외국으로 항상 외국 나가는데 최근 2년간 못나와서 섭섭하게 가고싶습니다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교 고맙습니다 보조 바퀴 호우 바кі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